가수 이찬헌이 톡파원 25시에서 3공에 대한 관심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 카타르 스타디온 전경영상의 mc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찬헌은 일본 골프 프로들의 랜선 라운드 영상이 공개되자 숨어있던 골프 본능이 발동하며 자 일어나서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mc가 누가 보면 내가 프로인 줄 알겠다라는 말에 어쩌고 하며 손사래를 쳐 웃음을 안겼다. 미국 농구 황제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랜선 여행에서는 구단 홈구장의 위험과 농구 황제의 유니폼이 141억원이라는 현지 톡파원의 말에 2천원을 비롯한 mc들은 크게 놀라 말을 잃지 못했다. 팬들은 톡파원 25시 언제나 유익하고 흥미롭군 6천원님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월요일을 좋아하게 만들어준 비타민 방송 톡파원 25시 다음주도 기대합니다. 우리 막내 mc는 다음주도 큐티 섹시 항상 분위기다 밝고 생동감 넘치는 톡파원 25시 다음주고 너무 기대됩니다. 큐티 섹시 2천원 사랑해요 다음주도 파이팅 기대됩니다. 지식도 재챗도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응원합니다. 본방 사수합니다 등 기대를 나타냈다. 2천원의 미모와 잔막미 넘치는 표정이 눈길을 끈다. 최근 2천원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민원만족 비하인드컷이 연이어 게재되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합동 콘서트 민원만족 무대에 오른 2천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전국 투원을 통해 9개 도시 총 28회 공연을 통해 구만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선보였던 2천원인 만큼 비하인드컷 또한 의상부터 표정까지 그동안 보지 못한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특히 반짝이는 단추가 인상적인 프릴 블라우스를 입은 2천원의 모습은 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트로트 프린스다운 우아마저 엿보이는 그의 자태에선 예쁨, 잘생김, 귀여움, 멋짐이 공존한다. 팬덤 공식 색인 로즈볼드 빛 재킷을 입고의 저런 표정을 짓는 2천원에게서는 진심을 가득 담은 청년의 순수함이 빛난다. 또한 각각 민트와 스카이 블루 색상의 재킷을 입고 명랑한 포즈와 표정을 선보인 그에게서는 장난기 가득한 어린 미소년이 떠오른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다.